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신년하래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어제 서울 다보법당에서 회원 간 신심을 다지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신년하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류재원 병불련 회장은 서로 화합하고 무주상보시로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약사여래 부처님의 화신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스님은 신도국장 해안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격려했습니다.